저거랑 싸우지 않겠지? 이렇게 멀리 가는데? 엔드레가 수벌? 엔드레가 수벌? 거리라고? 어머 깜짝이야! 이거 뭐야? 어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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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미케보 미케보 야 잠깐 로치야 로치야 너 알아서 와라 로치야 아 잠깐 미케보 미케보 아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 뭐야 여기 차원이 달라 어 빨간 해골에 무슨 커다란 보라색 거미같은게 갑자기 달려들었어요 이길 계속 가다보면 무서운거 나와요? 예니퍼가 나오지 예니퍼 무섭죠 고치 뭐치 예니퍼 무섭지 가가가 가 가가가가 아아 아아 아 그렇네요 아 예니퍼보다 무서운게 있다 아하하 어 무서워 어떻게 저거 저거 어떻게 지나가죠 저거 로치 너가 필요하다 자 로치 자 앞에 무시무시한게 있는데 없어졌다 지금이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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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지금 없어 없어 없다 없다 오케이 오케이 쿵 소리 났고 도망가 그냥 가 달려 달려 무시해 어 얘기 들려줘 일단 들어보고서 너의 이야기를 듣고 죽여주겠어 내가 성분시켜줄게 너도 내가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야 정신과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트라우마가 장난 아니야 지금 요점이 뭐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경고하는 거다 하지만 너도 위처랑 싸워본 적은 없을걸 얘는 죽고 싶은가 보다 얘는 살아나는 게 싫은 것 같아 지금 계속되는 이 고통스러운 삶이 싫은 거야 얘는 야 내가 저주 풀어줄게 니 대신 나한테 그거 알려줘 열쇠를 줘 열쇠 좀 찾아줘 어? 그냥 늑대인간이 아니네 입을 대는 순간 음식이 다 죄가 돼버리는 저주에 걸려있어 그거봐 얘도 저주를 풀고 싶어해 내가 저주를 풀고 널 선고시켜주겠어 꼭 아 저주를 풀면은 보답해주겠대요 괜찮네 인성이 괜찮아 얘 괜찮네 모크박어에게 음식을 준다? 음식 줘도 의미가 없잖아 좀 줘볼까? 햄 샌드위치 야 좋은 건데? 구운 샌드위치 이렇게 좋은 걸 줘야 돼 줄 순 없지? 50 좀 포도도 먹어 목마를 테니깐 저기 뭐야 어... 자 맥주도 마셔 닭다리에 맥주 크아 치맥 진짜 치맥이죠 치맥 야 너는 내가 너한테 치맥을 주는데 너는 고마워해야 돼 안 돼? 냄새만 맡고 있어 냄새도 죽이지 그거 내가 며칠 동안 남겨둔 건데 왜 거짓말 했습니까 라이어 아 싸움을 거네 이렇게 싸울 필요 없다고? 싸울 필요 없어? 왜 싸워 싸울 필요 없어? 싸워 싸울 필요 없어? 싸워 약탈한 놈들이에요 바크보고 혼자 저주 받게 하고서 자기들은 지금 혼자서 섬 떠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 그 약탈을 가지고 나쁜 놈들이 아주 아주 나쁜 놈들이구만 이거 아주 그냥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됐나? 끝이야? 고작 이거야? 이게 다야? 야 이 별것도 아닌 녀석들 이거 저주 받은 송곳니는 뭐야? 어? 어떻게 풀어줘? 무슨 목걸이 저주의 송곳니를 얻었잖아요? 그걸로 풀어주는 거 아니었어? 아 그래요? 아 그래서 그 선택지가 있었구나 아 싸우지 싸우지 말자 이번에는 좀 나쁜 놈이지만 한 번 한 번 죽였으니까 그쵸 한 번 평행시기에서 죽이고 왔죠 이번엔 한 번 살려주고 용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싸울 필요 없어 싸울 필요 없어 내가 궁금한 건 저주를 푸는 방법인 거야 자 알려줘 그 저주의 송곳니도 내놓고 문으로 뒤집힌 늑대 송곳니 목걸이 아 여기서 또 거래를? 절대 떠나게 하지 말라고? 내가 풀어줄게 아 토라 나의 이빨 아 이 선택지가 생겼다 아싸 이거 이게 생겼어야 되는 거구나 어때? 오 아 이게 본 모습이야? 생각보다 너무 멀쩡하게 생겼다 좋아한다 야 너 너 갱생한 거 맞지?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 맞지? 한방 터뜨린다니? 무슨 얘길까 그게? 한방 터뜨린다니? 응? 내 보상용 내놔 빛으로 가서 대법자 녀석을 찾아 모크바그가 안부를 전한다고 말해? 근데 너 여기서 나가면 안 되는데 너 여기서 나가지 마 여기 살어 내가 저주 풀어준 거다 너 착하게 살어 이제 내 이름은 게롤트 위처지 알겠냐? 임마 손님 어 깜짝이야 사채없지 안녕하십니까? 아까까지는 안 보였는데? 모크바그가 안부를 전한다 오 바로 알아듣네 얼마 좋은 보상인지 좀 볼까? 데이스웬? 데이스웬 레벨 15 다 죽었다 어허허 스칼 나한스칼이었구나 나한스칼 당신의 성함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응 당시에 명예를 좀 회복해주자 이럴이라 성불할 수 있지 아 눈치 없어 봐봐 내가 위로해야 된다고 했잖아 너 왜 이렇게 강하게 나가 좀 달래면서 해야지 달래면서 아 나를 도망쳐주는 걸 도와주려다가 이것 봐 나를 같이 도망쳐주다가 마우스 사람들은 얘가 도망쳤다고 생각한 거구나 아 너무 안타깝다 아 그럼 그정돈 해주지 당연히 해줘야지 오명을 씻어줘야지 명예 회복해드리겠습니다 명예 회복해드리기 아 얘 얘는 왜이러냐? 얘 니폰이 왜이래? 말 좀 이쁘게 하지 불쌍한 사람한테 착한 사람이었는데 씨리도 도와주고 정말 정이 안가 이 여자 아 엄청 진짜 엄청 큰 애 동굴 어 무슨 소리 들려 잠을 자고 있다고 늙은 착나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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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깨어난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아뇨 애기들 상대로 싸우는 보스인데 와 여기 막 스체 있는 것 봐 여기 와 죽여죽여주자 죽여줘 쓰러짐 이김 오케이 그정도는 쉽지 불 붙이기 불 붙이기 불 붙이기 물 땅 바람 바람의 힘으로 야 오바떠는 거 아니고 지금 각도 잡는 거야 불 붙일 각도 섬세한 남자라서 불 붙일 각도 잘 이거 해야 되죠 어 안돼 안 된다고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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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롤투 넌 정말 어려운 남자야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남자라고 오오오오오 form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